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손정희 회장의 이 같은 주장을 딱 듣자마자 두 가지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하나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들이 많이 창출되겠구나 다른 하나는 정말 세상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겠구나 근본적인 그런 구조계획을 가져오는 그런 변화들이 인공지능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겠구나 오늘은 특히 사업기회의 창출과 관련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최근에 제가 읽었던 인공지능 비즈니스 트렌드에 크게 힘입어 많아 큽니다 그 책을 열면 인류의 진화는 도구의 진화다 2001년도의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 중에 한 문장을 소개합니다 인공지능의 대중화는 도구의 진화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죠 도구가 진화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들이 거의 모든 것이 바뀌죠 여러분들이 펜으로 글을 쓰실 때 하고 그 다음에 노트북을 가고 글을 쓰실 때는 많은 부분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변화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회를 가져온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공지능은 무엇인가? 너무나 흔히 들었지만 한번 정리정돈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보면 인공지능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아우르는 가장 넓은 범위의 개념이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머신러닝은 뭐냐? 인공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의 하나로 컴퓨터가 스스로 최대한 잘해낼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알고리즘을 이야기한다 이걸 조금 더 풀었으면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컴퓨터를 스스로 학습시키는 알고리즘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머신러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머신러닝 안에 또 한 부분이 딥러닝입니다 머신러닝 기법 중 하나로 딥러닝은 복잡하고 방대한 예측, 분류, 인식 작업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요즘 구글을 많이 사용하니까요 구글 포토에 사진을 찍히면 자기는 무슨 손을 대지 않았는데 폴더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사진들이 분류되어 있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알고리즘 자체가 사진 속 인물의 특성을 파악해서 알아서 분류를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인공지능의 실천 사례, 적용 사례는 아주 강범위한 분야에 인공지능이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해왔던 많은 일들을 인공지능이 대체해가는 그런 추세가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예를 들면 금융산업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고객들의 신용도 조사, 신용평가 같은 경우를 대부분 수작업으로 했죠 사람이 직접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머신러닝은 신용도 측정의 핵심 알고리즘으로 활용되고 있죠 개인이나 사업자의 과거 대출 이력, 대출 규모, 미납 기간, 현재 신용카드 보유 여부 등 다양한 변수들, 데이터가 제공이 되면 그 알고리즘이 작동해가지고 신용도 평가 결과 바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신용도 평가 같은 경우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적 수식을 만들어서 미래를 예측하거나 분류한다는 머신러닝의 기본 개념과 딱 맞아뜨리는 그런 사례죠 그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읽거나 다른 업무로 전환 배치가 됐을 겁니다 리테일 분야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아마존이나 이런 데를 방문하시면 아마존이 인공지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구나 그런 사례를 엿볼 수가 있죠 어떤 개별 상품 페이지를 방문하면 두 가지 정보가 항상 밑에 뜨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또 구매한 다른 상품들의 리스트죠 또 다른 하나는 이 상품을 본 사람이 또 구경한 다른 상품 리스트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의사결정을 구매결정을 내리는 고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종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 맞춤형 정보가 해법이 제공되는 그 과정은 기존의 고객들이 구매활동에서 남겼던 많은 종류의 데이터가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개별 해답 형태로 고객들에게 제공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세 번째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업의 전개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확장되겠느냐 이 부분은 인공지능을 기본적으로 기존에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의 뇌와 유사한 신경망 학습을 함으로써 인간과 유사한 사고가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해오던 업무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들도 오히려 인공지능이 더 잘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사업 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한 행태로 기존 사업이나 기존 시스템에 그냥 더해지는 겁니다 부과되는 것 또 두 번째는 시스템 성능 향상에 기여하는 행태죠 인공지능이 도입됨으로써 획기적인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런 생산성이 향상될 수도 있고 그 다음 과거에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없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세 번째는 외부 제어 없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미 현실 세계에서 많이 관찰되는 그런 인공지능을 탑재한 사업 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인공지능이 기존 시스템에 부과되는 것 그냥 현재 사업 모델에 인공지능이 대해지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chatbot을 이야기할 겁니다 오랫동안 상담원이 해봤던 업무를 인공지능의 바탕을 둔 chatbot이 상담을 대신해 버린 거죠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음성 및 자연어 처리 기능이 가능한 그런 인공이죠 아마 지금 교환과 대화를 나누신 분들 가운데 제법 많은 비중이 상담원이 아니고 chatbot으로 대화를 나누신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고객들 입장에서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chatbot과 고객들이 나누는 그런 대화가 모두 다 일종의 데이터죠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그것도 데이터를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고객의 필요와 욕구와 바람과 니저를 파악해서 또 다른 용도의 그런 사업 기회를 만들어 낼 수가 있죠 또 다른 사례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영화나 이런 걸 보실 때 넷플릭스나 이런 걸 사용하시게 되면 항상 개인이 넷플릭스를 키우면 추천 영상이 있죠 이것도 자신이 그동안 넷플릭스를 보면서 남겼던 흔적들 일종의 데이터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그런 해법이 제공된 경우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자신이 남긴 온라인상의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고객마다 맞는 그런 제안이라든지 해법을 제시한다 이런 경우가 바로 가장 단순한 형태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인공지능이 기존 시스템에 부과되는 사업 모델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거기서 한 단계 더 뛴 건데 인공지능이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사업 모델입니다 이 사업 모델이 주목을 받는 것은 본격적으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체할 수 있는 점에서 크게 주목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최근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컴퓨터 비전입니다 컴퓨터 비전은 우리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시각인식 기술입니다 컴퓨터 비전을 상용화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측정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진단 과정을 거치는 많은 종류의 그런 사업들은 시각인식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기존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통상인데 일반적으로 인간만이 시각인식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을 보면서 물을 판매하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왔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인공지능에 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아트리스라는 의료 영상 진단용 웹클라우드 서비스는 예를 들면 환자가 내원해서 예를 들면 가슴에 대해서 사진을 찍었다 그럼 그것을 웹사이트에다가 가슴 관련 웹사이트에 올려놓으면 그것을 변별하는 겁니다 일단 시각인식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결과를 딱 정리해서 제출하면 의사가 판단한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시각으로 놓쳤던 부분들이 훨씬 더 시각인식 기술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낸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라나는 식물들을 쭉 관찰하면서 잡초만 변별해 가지고 거기에만 제초제를 뿌려서 제초제의 사용량을 90%가 줄인 그런 업체가 블루리버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런 경우도 시각인식 기술 인공지능에 바탕을 둔 시각인식 기술을 활용한 경우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최고 수준의 그런 인공지능이 탑재된 사업 모델은 자율 동작형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전에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사업 모델이 인공지능과 함께 새롭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인간의 제어 없이 사전에 인공지능에 프로그래밍된 프로그래밍된 알고리즘에 따라서 결과물을 계속 산출하기 때문에 사람은 전혀 손을 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알고리즘만 정확하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도 있죠 가장 전원계인 경우가 자율주행 자동차일 것이고 자율 비행 드론 같은 것이 그런 사례에 속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현재 추세는 인공지능이 계속적으로 대중화되어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볼 수 없는 곳 영역까지 소위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업 모델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